자, 시작하자 하겠습니다. 터치 신상품 신상품 뭐 있나 볼까? 어서 오십시오. 그라탱 어머! 그라탕 너무 맛있겠다. 새우 볶음밥 개맛있겠다. 쇠고기 수프 끓이는 또 있네. 코월슬로 맛있겠다. 포토페이는 뭐야? 뭐 사주지 오늘은? 3개 사야 되죠? 오늘 언니랑 나랑 링크까지 사줘야 되니까 3개 사야 돼. 그러면 하나씩 사야겠다. 그라탕 하나씩 사고 새우 볶음밥 하나 사고 쇠고기 수프 끓이는 너무 비싸. 포토페이를 사줘야겠다.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가보죠. 어? 뭐야? 싱숭생숭이야. 링크 링크 왜 싱숭생숭이에요? 링크 뭔 일이야? 왜 귀엽냐? 왜 싱숭생숭이야? 혼자 입게 해달래. 뭐냐? 뭔데? 뭔데? 사춘기야? 어떡해! 어떡해! 로나닛 좋아한대요. 내가 도와줄게. 어머!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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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뭘로 할까? 무난하게 로맨틱하게 고자세... 고자세로가 뭐야? 저자세로 애교스럽게 대사를 지정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선물을 주면서 로맨틱하게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가? 애교스럽게? 애교스럽게도 나 못찾지. 선물도 좋지. 어머어머 결혼식장 내가 차릴게 뭐야? 아 진짜 주저것 겁나 웃기네. 로맨틱하게 할까요? 애교스럽게? 링크의 애교 보는 건가? 어? 링크의 애교 못찾지. 애교를 하겠습니다. 절대 애교에. 어떡해 어떡해 너무 긴장돼. 고백할 장소! 고백할 장소는 바닷가 교실? 바닷가지. 무조건 바닷가지. 아 바닷가면은 로맨틱하게라 할 거 그랬나? 일단 바닷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어떻게 할까요? 옷? 갈아입어. 응 갈아입어. 평범하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아 오늘 옷이 없구나. 아 내가 옷이 있어야지 입히고 갈 수 있는 거구나. 옷 사는 거 안 되나? 옷을 어떻게 사지? 일단 평범한 옷밖에 안 되나 봐요. 에반데. 일단은 어쩔 수 없으니까 평범한 옷으로 할게요. 어쩔 수 없다. 아 그냥 새 옷으로 입은 거 입. 용기 내서 고백하고 온대.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오래전부터 난 로나님 밖에 없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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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하냐 지금 아 개웃기네 진짜 이게 되네 아 개웃겨 와 연인 로나딩 됐어요 와 축하합니다 미의 만족도가 가득 채워져서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미가 레벨업되면 노래 도구 인테리어 표현 용돈 중에서 한가지 선물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음 노래 선물할까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은데 노래요 노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래를 선물하면 미에게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사를 마음대로 지어서 바꿔 부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음 헤빈메탈 헤빈메탈을 부를 수 있게 된대 아 링크가 이걸 부를 수 있게 된다고 아이돌 랩 어 랩 못참는데 이거 발라드 오페라 테크노 뮤지컬 이렇게 있네 아이돌이요 아이돌 아이돌 얘기가 맞네 아이돌로 하도록 할게요 아이돌 링크 함 불러봐 노래 아이돌을 선물했습니다 노래 아이콘에 추가되었습니다 여기를 터치해서 링크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보세요 옷가게가 아 이제 옷가게가 오픈했네 이제 옷을 사줄 수 있네 모델이 링크야 모델이 링크야 개웃기네 오픈과 동시에 방문했대 링크가 오픈과 동시에 방문했대 링크가 아 매장에 진열된 옷은 맨날 밖인대요 아 매장에 진열된 옷은 맨날 밖인대요 옷가게 바로 가자 아 노래 먼저 들어보고 가죠 아 뭐야 또 또 뭐가 생겼어 인테리어 샵 집도 꾸며줄 수가 있구나 아하 또 뭐가 또 생겼어요 오늘 엄청 많이 생기네 어 이번에 언니가 속보를 음악당 아 노래방인가 봐요 아 제가 선물을 줘야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백단서랑 같이 부를 수도 있대 뭐야 뭐가 또 생겼나 뭐 막 생겨 계속 생겨 뭐야 엄청 생겨 바로 노래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주민들이 무대에서 노래와 퍼포먼스를 마음껏 뽐냅니다 들어가기 음악당 수많은 관객들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미이가 노래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아하 솔로로 노래하기 링크의 아이돌 노래 한번 들어보죠 이건 뭐지? 좋아하니까 아슬아슬에는 뭐야? 아 이게 가사인가봐요 아 가사를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아 아 무통장 입금 뭐야? 무통장 입금 무리사이 무통장 입금 어 끌리는데? 무통장 입금에 큰일이군 키보드로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아 아 어 아 어 무대 감상 고고싱 간다 아하하하 와 완전 상큼해 언니 형 내가 백댁서였어 아 박수 여러분 박수 와 노래 짱좋은데? 와 박수 와 노래 개좋은데요 여러분 야 이거 빌보드 1위 가기다 노래 너무 좋네 앵콜 앵콜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나가기 하고 저장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감사합시다 아 오늘 백댁서는 오늘 바뀌었고요 너무 예쁜데? 엄마 전화 아 겁나 신나 사랑하니깐 사랑하니깐 아 노래 너무 좋다 여러분 노래 너무 좋다 이거 저장하자 저장 이 곡의 편집을 종료합니다 편집한 내용은 등록하시겠습니까? 네 아 개꿀재비네 잠깐 구독 해줄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